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요청개요 2. 추진방향 플랫폼을 구축하되 단계적으로 컨텐츠, 이커머스, 모바일 서비스 순으로 오픈, 런칭하고 B2C, B2B의 컨텐츠 허브 플랫폼을 추진합니다. 해서 단계적으로 글로 썼지만 표로 이렇게 1단계는 컨텐츠와 이커머스, 모바일 순으로 이렇게 되고 향후에는 허브 플랫폼으로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B2B가 참여하고 이것을 B2C까지 이런 회사의 비전과 플랫폼의 추진방향을 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요청개요를 작성할 때 많은 사업기획, 비즈니스 관련된 파트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추진방향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